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이번 시간 신축년 하반기 돼지띠 운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돼지띠 운세. 그렇지. 신축년 하반기 돼지띠 운세를 보면은 8월달서부터가 하반기예요, 양력으로. 8월달서부터가 하반기인데, 의뢰생 27살. 만일에 이 하반기는 말하자면 초반기는 힘이 들었고 그랬는데 하반기에서부터는 이제 피어나는 운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거는 뭐냐 하반기라고 보면은 시험을 하시는 분들, 시험의 운이라든지 뭐 합격의 운이 많지. 하반기에는 27이. 시험의 운이라든지 뭐 취업의 운, 아직까지 취업도 못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는데 초반, 중반기는 그렇지만은 하반기에는 취업의 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내가 바라는 대로 취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내 힘껏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어요. 그리고 연애 운이라든지 무슨 친구를 만나든 연애 운이든 하반기에 들어 있거든. 그러면 좋은 인연으로 들어와서 내년에 28살 되면은 그래도 좋은 인연에서 결혼, 일찍 결혼한 사람도 있고 내가 시험의 운으로 해서 승진을 할 수 있는 해년이고 그러니까 올해 신축년에는 그래도 용기를 내셔서 27살 의뢰생들 앞으로 전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반기는 좋습니다. 그리고 39살 계획생, 39살 아홉수 아홉수 그러는데 사실상 이 아홉수라는 게 어느 누구나 다 힘들어요. 다 겪고 넘어가. 근데 초 아홉도지만 19살, 49살 이 수가 최고로 갔던지 힘들다는데 39은 그래도 아홉수지만은 무덤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는 해년이고 이러기 때문에 단 주식을 한다든지 번드를 한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투자하는 투기는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투기를 해갖고 내가 그래도 거기다 투자를 해서 그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내가 낭패수가 있거든 손재수가 있어 올해. 그렇기 때문에 아홉수다 보니까 이것만 피해가면 괜찮아요. 괜찮고 그러니까 아홉수라고 해서 무슨 사고가 있지 않나 이런 거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건 고정관념을 깨야지 돼. 아홉수라서 다 아홉수가 나쁜 건 아니야. 좋은 아홉수가 있고 나쁜 아홉수가 있고 특히 이제 이 아홉수도 1월생이나 12월생이나 4월생은 수가 좀 나쁘다고 그러는데 이 생일달만 지나면 괜찮아요. 괜찮고 기운이 나서 도와줄 수 있는 해년이고 또 창업을 한다고 하면 창업을 해도 괜찮습니다. 하반기서부터는 특히 이제 9월달에 갔다가 39살 9월달에 무슨 창업 같은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내가 그동안에 달고 닦았던 것을 발휘할 수 있는 해 그러다 보면 이제 길문이 열리겠죠. 그러니까 하반기 운세는 좋고 쉬운 운한 살은 올해 건강을 좀 조심해야지 되겠다. 그래서 이제 검증 같은 거 검증 같은 걸 좀 잘 하시고 또 사업하시는 분은 이제 확장을 하지 마세요. 정 어쩔 수 없이 갖다가 확장을 해야지 된다고 하면 동지 지나서 확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괜히 섣불리 했다가는 안 한 것만 못 한 거고 특히 이제 마음이 굉장히 여리거든요. 여리고 생활력은 강해요. 생활력은 강하고 그러는데 내가 그만큼 운이 안 좋으려고 하면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을 엮일 수가 있거든. 내가 생각을 했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는 대신에 남의 말은 듣지 않는 것이 좋겠어요. 올해는 뭐 내년에 상관은 없지만 올해 만큼은 특히 이제 사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그것을 잘 알아가지고 아 이건 이렇게 해야지 되겠다고 해서 크게 확장을 하지 말라는 얘기지. 올해는 잠깐 좀 소낙비도 피해가랬다고 피해가는 것이 좋고 단 이제 건강 조심하고 이제 동지 딸에 가서 그때는 내가 이제 확장을 해도 그때는 서서 해도 괜찮습니다. 이미 동지 지나면 뭐 새해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올해 시훈환산은 건강이 최고로 이제 중료시가 가고 특히 이제 문상 문상 가면은 염하고 화가 나는 거 보지 않는 것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느 누구나 귀인이 나서 도와주는 해년이 되지만 올해 귀인이 이렇게 이렇게 특히 갖다 많아가지고 도와주는 해는 아니에요. 그리고 시훈환살 신혜생들이 보면은 자수성가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수성가. 부모가 갖다 주는 재산이 아니라 내가 갖다 벌어서 내가 쓸 수 있는 그런 사주를 타고났거든요. 사주상은 좋죠. 근데 아까 얘기했더니 생일 따라 좀 틀려질 수 있고 여태껏 힘들었다고 하면 내년서부터는 괜찮으니까 시훈환살 신혜생들 용기 내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뭐 다는 뭐 맞겠냐 안 맞겠냐 하겠지만은 좋은 거는 뭐 좋은 줄 모르겠지만 나쁜 거는 100% 맞아요. 100% 말이 그때 100%를 쓰는 거기 때문에 주의할 점만 주의하고 넘어가시고 내 주장이 너무 강하거든. 그러니까 강하다고 해도 올해는 조금 내 마음에서 주장을 조금 내려놓고 그러고서는 하시면 올해는 큰 탈 없이 잘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고요. 또 63살 기회생들 우리 또 특히 영업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영업하시는 분들이 또 하면서 또 다른 걸 이렇게 또 바꿔볼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올해 이제 하반기에는 그래도 내가 하는 일에서 더 넓히든 뭐 바꿔서 더 하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올해 운이 들어왔으니까 그래도 갖다 내가 뭐 지금 이렇게 옮겨갖고 확장을 하고 싶으면 확장하세요. 확장하시고 단 이제 사람의 금전거래 금전거래만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가 들어온 내 재물이 나갈 수가 있거든. 그러면 이게 말하자면 내 복이야. 이 복이 남한테 넘겨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재산을 내가 관리를 잘하면서 오래 무던하게 넘어가고 그러면은 그렇게 갖다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63살이 63살이 올해 기운으로 봐서는 제일 좋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사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귀인이 나와서 생각지대는 동북쪽에서 귀인이 나와서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인연도 들어온다. 그 인연을 놓치지 마라. 그래. 9월달, 10월달에 그 인연을 놓치지 마시고 확장하시는 거며 건물을 짓는다든지 매매를 한다든지 올해 좋아요. 될 수 있으면 매매 갔다 하시고 구입하시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서 뭐 자제분들한테 넘겨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는 올해 하반기 때 잘 갖다가 이거를 구상을 하셔가지고서는 서로 계획대로 핸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75살 정혜생 어르신들 어르신들 사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말하자면 기술로 아직까지도 나이는 잡았지만 기술로 먹고 사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올해 기계 같은 거는 기계를 만지시는 분들은 올해 조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누가 뭘 한다고 해도 내 자손들이 있고 그래서 자손들의 운세며 아빠의 운이며 다 합의 운이 들었거든요. 들었고 그랬으니까 만일에 자제분들을 갖다 내 집으로 데려와서 같이 살고 싶다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자손하고 그렇게 하시고 또 특히 토지 토지 가지고 땅을 이루시는 분들 매매 운세라든지 또 더 땅을 구망을 해서 문서를 잡으시든지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단 이제 앉았다가 이러면 뇌 어지럼증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때는 이제 8월달에는 조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문상은 특히 올해 갔다가 문상은 나이 잡숴갖고 문상은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염하고 화가 나는 거 그리고 보편적으로 자손들이나 뭐나 화합이 올해는 들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나빴던 운이 올해는 들어오는 해년이다. 강남 같은 제비가 돌아오듯이 좋은 운이 나한테 들어오고 자제분들도 또 일이 갖다가 순조롭게 좀 풀려가지고 부모들한테 용돈을 주든 뭘 주든 자손들이 그래도 좀 풀리는 운세거든요.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시고 어르신들은 건강하시고 이렇게 지나갔으면 좋겠고요. 올해 신축년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걱정도 많잖아요. 건강도 잘 챙기시고 어쨌든 신축년이 마지막 힘든 해년이거든요. 여기 대찌띠분들 힘들을 내시고 모든 재물이 집 안으로 팍팍 들어갈 수 있게끔 끌어당기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 정학마신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